안녕하세요 금손녀 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코잡기 방법 중에서도 특히 토업 양말에 많이 쓰이는 캐스턴 중에 하나인 주디스 매직 캐스턴을 함께 알아보려고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의 앞면을 보면 저희가 발바닥 쪽으로 편물이 이어져야 하고 발등으로 편물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이쪽으로 가는 편물뿐만 아니라 밑에도 편물을 시작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여기에서 그냥 편물을 이어서 해도 되지만 그런 식으로 여기 따로 편물을 임의로 있거나 하면 솔기가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양쪽에서 코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오늘은 먼저 주디스 매직 캐스턴을 배워보겠습니다 코잡기 시작할 때는 매듭코로 시작을 해 줄게요 이렇게 원형으로 비틀어 주시고 안에 실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원하는 바늘에다가 넣고 고리를 줄여 주시구요 다른 캐스턴과 다르게 이번에는 두 가지 바늘 이 줄바늘에서 두 개의 바늘 양쪽 바늘을 모두 이용할 거에요 이렇게 11자로 잡아 주시는데 특히 이 매듭코 있던 부분이 위로 가게 위바늘에 이렇게 보면 바깥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나 쪽에는 아무것도 코가 안 걸려 있는게 되죠 그리고 이 캐스턴의 특징이 주로 짝수코로 잡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코를 잡을 거에요 하면 이쪽 바늘에 10코를 잡아야 되고 이쪽 바늘에도 10코를 잡아야 하는 거에요 두 개가 짝을 이루게 잡아 주시구요 여기서는 이제 검지 쪽에 짜투리 실이 가고 타레 실이 엄지 쪽으로 오게 해주시구요 그럼 이렇게 똑같이 롱테일 캐스턴 하듯이 잡아 줍니다 가볍게 주먹을 이 중지까지로 이렇게 잡아 주시고 그 다음 검지와 엄지 사이를 벌려서요 이 검지 쪽에 짜투리가 오는 걸 잊지 마시고 잡아주세요 그 다음 손을 이렇게 벌려 주시구요 굳이 벌리지 않으시는 게 편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 코가 각자 같은 개수가 코가 잡혀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미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코 잡을 부분이 이 안쪽 바늘에 코를 잡아야겠죠 이쪽 바늘에 코를 잡으실 때는 검지 쪽의 실을 이용할 거에요 이렇게 검지 쪽의 실로 바늘을 이렇게 기울이시구요 위에서 아래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가운데에 이렇게 실이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게 한 코 잡은 거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하나가 됐으니까 이쪽을 또 잡아 볼게요 이번에는 엄지 쪽 실을 이용합니다 엄지 쪽에 이 안쪽 실을 또 위에서 아래로 하면서 이 가운데로 바늘 사이로 걸어줍니다 이렇게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 다음 또 검지 쪽에 실로 가서 밖에서 안으로 걸어주시고요 또 이번에도 이쪽 실을 감아야 되니까 이렇게 엄지 쪽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또 검지 쪽 실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또 검지 쪽 실로 감아주시고요 이쪽으로 또 감아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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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주세요 저희는 지금 제가 12코를 잡았네요 여기 6코가 있고 여기 6코가 있어요 이 주디스 매직 캐스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마지막에 잡은 코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짜투리 실을 뒤로 해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첫 번째 단을 뜨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 뜨고 나면 괜찮아요 이 모양이 어떻게 잡히는지 안쪽에서 좀 봐주시고요 위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뜨는 것까지 첫 단 뜨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특이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토업 양말을 뜰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매직 루프로 떠줄게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잘 풀리는 쪽 먼저 뜹니다 이 짜투리 실을 뒤에서 검지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얘 탈에 연결된 실로 뜰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떠줍니다 겉뜨기로 떠줄게요 겉뜨기 모양을 뜰 거예요 이렇게 중지로 이 코가 안 풀리도록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떠주세요 겉뜨기로 쭉 떠줍니다 6코를 모두 떴어요 그럼 이제 뒤집어서 반대쪽을 떠주어야겠죠 이렇게 반대쪽도 떠 볼게요 반대쪽도 역시 겉뜨기를 해서 메리아스 뜨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쪽은 코가 반대로 거꾸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여기는 겉뜨기를 할 때 그대로 겉뜨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의 경우 코가 이렇게 꼬여서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겉뜨기 모양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겉 꼬아뜨기를 하셔야 겉뜨기 모양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원래 겉뜨기를 할 때 이쪽으로 바늘을 넣는 게 쉬운데 이쪽으로 바늘 넣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 말은 이 코가 꼬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겉뜨기를 하고 싶다 하면 겉 꼬아뜨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주디스 매직 캐스톤 여기서 만약 안 뜨기를 하고 싶다 하셔도 안 꼬아뜨기를 하셔야 돼요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첫 단을 이렇게 떴습니다 그 점만 잊지 않으시면 이 이후로는 가지고 계신 도안이나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토업 양말 뜨시면 되겠습니다 주디스 매직 캐스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응용해서 양말 많이 많이 예쁘게 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